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양반이 다른 것들은 미꾸라위처럼 잘 빠져나갈 수 있지만 이 건은 힘들겠구나. 이것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문제구나. 유재수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 조국 영장 청구입니다. 12월 23일 날 서울동부지검 행사 6부 부장검사 이정섭은 조국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7년 8월 달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3개월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돌발적으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조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조국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는 26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날 밤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조국 직권남용경입니다. 유재수 부산 부시장 감찰무마 혹은 감찰 중단 사건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간인 사찰과 감찰무마 등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격렬하게 김태우 씨를 비난합니다.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비위 혐의가 있는 내부 제보자, 원색적인 비난으로서 김태우 씨를 공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검찰 조사 결과가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따라 12월 13일 날 유재수 전 부시장을 내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조국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국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의논해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 백원우 전 비서관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진술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를 조국 씨에게 전달했었고 감찰 중단 결정은 전적으로 조국 씨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감찰 중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결국은 책임을 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에게 물을 수 있는 죄목은 직권남용죄입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사건의 전개입니다. 청와대 측은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재수 사건은 정무적 판단으로 사건에 대한 감찰을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2월 23일 날 윤도환 소통수석은 서명브리킹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재수 감찰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또 의뢰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고 민정수석실이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간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천명하고 싶다. 아주 유사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 동안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처벌권이었습니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대한 감찰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그런 혐의로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권남용이 아니고 직무유기죄입니다. 조국의 경우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반의 정상적인 감찰 활동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맹백한 직권남용제에 속합니다. 참고로 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는 바로 직권남용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조국 사건의 경우에는 감찰 진행 중인 그런 사건을 임의로 중단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사건을 덮어버린 그런 경우이고 또 덮은 의도와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제 가운데서도 굉장히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창판사가 26일 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영창판사가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린다면 영창청구는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영창청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영자 사건 이래로 부부가 구속을 함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사례에 속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